근데 이뻐야, 너 들어오면 죽는 병 있냐 혹시? 아 초대했구나, 이거 알게. 다시 초대해줘, 안 들어와줘. 형 들어와 있어. 나 레디 하자마자 사라졌는데, 뭐야? 나 어떡해? 아니 노지시대들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키오스크 처음 쓰는 노인네들 보는 거 같네. 안 보여, 씨X아. 아니, 나도 안 돼. 왜 그러지? 야, 온. 뭐야? 뭐야? 밤살다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오른쪽에 레디 업 눌러주세요. 어, 가면 자. 아, 제일 늦다. 아아. 하고. 하하하하. 나가서 왔어. 하자고. 아, 이게 MZ? 멈추 주니까 그냥 나가버리네. 아, MZ? 바로 이직.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오늘 할 게임 디시트? 감염자 2명을 찾아 제거하는 마피아 게임입니다. 감염자는 들키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고 감염체로 변신하여 비감염자를 제거하세요. 비감염자는 추리를 통해 감염자를 색출하여야 합니다. 미션을 통해 금화를 벌어 각종 아이템으로 감염자들을 제거하세요. 참고로 이겜총 있습니다. growing up despite mic Par buyers 이름이 뭐였니 기억이 안나네 와, 이거 잘 만들었다. 따라가 보시면 될까요? 네~! psychology 아이고 근데 이 옷에 뒤튐이 있어서 뛸 때마다 좀 아스라네. 여기 상점이 있어요.. 오우우우우우우욱 권총 샀어요. 아니, 저 더 화약이 미친들끼들 저거 총부터 사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입마귀 같은 건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바로 이거 할까요? 음악에 좀... 넌 천 미트색 넌 천 미트색 넌 천 미트색 넌 왜 ㅅㅂ 어 근데 벌벌 벌들어! 얘가 언제까지 귀여운 거야 벌벌 벌들어! 벌벌 벌들어! 아 얘들아 근데 여기 방에 이상한 거 써있어 야 여기 방에 이상한 거 써있어 여기 방에 와 뭐임? 아이씨 어떤 새끼야! 진짜 죽여버려! 진짜 죽여버려! 진짜 죽여버려! 너부터 죽여버려! 이 새끼야! 아 이거 누가 좋은 거야! 왜.. 왜 미치잖아? 간도 깎는 중 간도 깎는 중 에프티에서 게임이 아니에요! 어 어떡해 아.. 나 하나 부숭아야! 누구야! 누구야! 기분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여기 있잖아! 죽여 죽여 죽여! 야 여기 뿡이 있어! 뿡이! 투표해! 쟤 젊네가 투표해! 어 너무 어려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몰라 뿡이 이래 아빤 투표로! 정체로! 아니야, 푸니! 그만해! 아니야, 나 아니야! 진우가 있잖아! 네가 먼저 찾잖아! 아니야! 저긴 난리가 났네.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거냐? 언니! 나 먹었어! 어떡해? 뭘 먹어? 언니, 나 그 종이 먹은 거 같아 3번 눌렀더니 없어졌어. 이게 무슨 소리야? 1번 눌러봐. 아하! 야, 누구는 코를 존네 크고 누구는 존네 작고... 야, 이거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이게 이성이 깎이면 안 되거든? 이성이 깎이는 게 뭐야?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다 보면 눈 같은 게 보인단 말이야? 줄어서 뜯기가 없어졌는데? 야, 이중에 옮자 내놔, 점례야! 이거 김진우야! 나랑 막년이 같이 있었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언니! 야, 이거 지는 템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근데 언니, 말라깨기 두 명은 나 근데 상대할 수 있을 거 같아. 나도 상대할 수 있어.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가보자.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해주자. 돼지들에게 힘을 보여주자! 언니가... 뒤에, 뒤에!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언니, 이겨줘! 에이 컵 이겨야 돼, 에이 컵 이겨야 돼! 안 돼! 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아직 이 게임 뭐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 다른 시스템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방금 판 마지막 장면 보고 저 감도 깎았거든요, 일단? 안 돼겠다, 나도 깎았다. 기다려. 아... 아, 나...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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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똘복인 거 아니야, 이거? 피가 높음인데... 알파. 이럴 수가! 야, 이거 나는 여기다! 이거 알파면 사람인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알파라고 뜨면 사람이야? 아니, 그... 감염자는 뭐다 나올 걸? 비교 분석하는 걸 하니까 이 바보야. 어? 그래? 어, 파이철 살 사람 없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파이철 샀구나! 이거 나... 나 김돌복 높음, 진우 보통. 응. 나 진우 델타. 그거 아니야? 감염자 결과가... 응. 높음이라고 써있네. 난 똘복이가 높다고 나와. 똘복인데? 똘복이다. 똘복이? 똘복... 온다, 온다. 이거 김돌복이야! 김돌복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구 입보다 말이 안 돼. 나나야, 내가 아구 입이야. 김돌복이다! 이거 김돌복이라고, 이거 죽기 전에 템테먼이랑 대조해봤는데 김돌복이라고. 야, 나나양을 내가 죽였다니까? 근데 그거랑 뭔 상황이야. 오빠가 죽은 게 아닌데. 나나양이랑 나랑 같은 팀이면 내가 나나양을 왜 죽이냐고, 총으로. 아니, 그거는 의심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지. 잠깐만, 지금 클립보드 살 수 있는... 나 클립보드 있어. 그러면... 아니, 이거는 대조를 해봐야 돼, 누군가랑. 나 샀어, 어떻게 해야 돼? 너 감염자 결과 뭐라고 나왔냐? 어디에 써 있어? 바로 나오잖아, 밑에. 어디, 오, 숫자, 피, 변이. 어? 이거 나야? 말하고, 아니야. 아니야. 이 녀석 하여, 가려. 야, 씨. 어? 아니네? 잠깐만. 이게 진짜 아니네? 이거 실패했어. 야, 이거 임나은이야. 임나은이야, 이뻐야. 믿어. 잠깐만. 안 돼. 찬양이. 총알 없었어, 이 병신아. 이뻐, 여기 없지롱. 너 이제 뒤졌다. 뭐라는 거야? 아, 이 녀석. 아, 이 녀석. 그, 아구 이쁜 녀석 똘봉님 혹시 화해 시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당신 녀아야. 아니, 못 하고 있어, 공부 없어. 아니, 들어봐, 들어봐. 나 그 장면 봤거든? 근데 김쏠봉 미친놈이 지인으로 이거 나야? 나는가? 아니, 잠깐만. 내가 클립보드를, 클립보드를 사라 그래서 감염자 결과가 뭐로 나왔냐? 근데 상식적으로 감염자 결과라고 써있으면 옆에 감염자입니다, 아닙니다, 뭐 OX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갑자기 생뚱맞게 생존자들이랑 협력해서 뭘 하게요. 이거 나라는 소리야? 이러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관전으로 얘 총알 두발 박히고 진심. 근데 뭘 잘 말했어, 진짜. 이거 나야? 나라고? 응? 까 이랬다고? 아니, 근데 그리고 이뻐놈에 왜 이뻐놈에 갑자기 구석에 들어가서 약간 죄를 누리 죽였던 거야? 뚤복이 형의 잘못적인 그 죄를 누리 죽였던 거였어? 구석에서? 아니지. 그러니까 뚤복이를 죽였는데 게임이 안 끝나니까 다... 안 돼? 거기에서 하고 괜찮아요, 기분이 좋았잖아요, 이러고 근데 이뻐놈이 저렇게 된대에는 내 잘못도 있어. 내가 퍼비가 김쏠봉이야! 이러고 죽었거든. 아니, 이런 새끼들이 진짜 나 이 새끼들이랑 같이 생존해야 돼? 아니, 이게 마피아 게임이 너무 버거운 거 같은데요? 아니, 이게 마피아 게임이 너무 버거운 거 같은데요? 나도 그거 보고 얼탄 거 올게 잘못 인정.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바로 설명해줌. 맨 위에 감염자 정보가 떠. 그 감염자의 조건이 세 칸 중에 하나라도 공개가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맞춰보는 거야. 그거 알파만 사람인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몇 판 달라지는 거 같아. 아, 노나야? 방금 물 들은 거지. 방금 물 들은 거지. 일단 행사한테 가. 문 좀 열어주세요. 6961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 그거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 사주샘. 어? 이런 플레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못 볼 걸 봐버렸네? 아니, 이런 플레이는 그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해주세요. 이제 보는 사람이 민망하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왜 묶인 거야, 나? 즐겨. 이거야, 나 이거 샀어. 어? 나도, 나도 어디 있어? 감염자 결과 뭐야? 감염자 결과, 나 베타. 나는 피. 나는 피. 피가 왔거든? 나 높은. 언니, 이거 그러면은? 어? 어? 아, 그거 이따가... 에이뿌야. 어? 야, 일단 김수는 날아. 야, 일단 김수는 날아. 너는 죽고 말 거야. 너는 죽고 말 거야. 풍이 맞아? 맞아. 100% 맞아. 풍이 맞아. 풍이 맞아. 풍이 맞아. 풍이 맞아. 풍이 맞아. 풍이 맞아. 김신부, 김신부 빨리. 감염자 결과 못 떴어. 결과 하나도 안 떴어. 나는 베타. 베타 하나? 응, 베타 하나. 잠깐만, 진호, 똘복, 나나 양은 확 씨야. 똘복, 나나 양 확 씨. 너는 뭐라고 떴어, 너는? 나 뭐 말해줘야 돼? 감염자가 뭐야? 감염자 결과 낮은 피. 피 낮은. 낮은 베타래, 낮은 베타. 낮은 베타가 걸쳐있는 사람 누구 있는지 봐봐. 악녀 언니. 어, 채은이 낮은 베타야? 언니, 낮은 베타라고 떠 있는데 나한텐? 야, 근데 지금 가능성이 이은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중간계에 왔잖아. 그건 나 아니지. 그런가? 근데 봐봐. 나 확 씨고, 빔돌복 확 씨고, 나나 양 확 씨고, 진호 확 씨야. 그러면 남은 게 아구 이뻐. 아구 이뻐네. 근데 아구 이뻐네. 아구 이뻐네. 나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템템 없어. 어? 뒤로 오면. 뒤로 오면. 아아아아악!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점리에 줬어. 점리 아니야! 이거 템템 언니 아니야! 왜? 이거 템템 언니 아닌데? 점리 아니야 저건! 악년이네. 야, 점리. 뭐가 억울한데? 안 쏘게 안 쏘게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너 총으로 죽으면 바로 죽 사니까 일단 안 쏘게.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야 그러면 감염자 결과 일단 뭐뭐뭐 나는 피가 높음이야 어? 피가 높음 높음? 야 낮음이라고 한 게 구랄친 거 같은데? 나 이거 그리고 처음에 이뻐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 아 하필이면 아니 나 이거 따갈아 썼어 먼저 사 그리고 주작해 하나 낮음 베타네 이뻐야 나 이거 샀어 어 나도 나도 벤티머리 미안하다 나 가위통 행동했다 너 감염자 결과 뭐야? 감염자 결과 나 베타 아 베타? 아 나는 피 피 나왔거든? 나 높음 피가 높음이라는데 얘는 아까 누가 피가 낮음이라 했어 아니 그 구랄친 놈 아니면 템템 머린 둘 중 하나라니까? 아니야 검사핀 해봐 검사핀 검사해보자 너 이리 와봐 야 똘보가 낮음이라고 있냐 아까? 클립보드? 어 어 피가 낮음이라고 떠 있던데? 아니 피음이라고 구랄쳤네 어! 점 래 이 새끼 맞아 어 all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eme 미안해 미 ㅅㅂ 이러고싶어 나 음원해줬어 너! 어후어후! 1위는데? 2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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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잘하네 ... 대기 ... 와 씨발 말이 안 돼 산대발에 맺고 있었어 진짜 해리 너가 해야 될지 몰랐어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또 딱 싫어 싫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